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넓은 나라 미국은 정말 다양한 인민자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규정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냉혹한 자연 법칙을 불평없이 다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진면목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건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람이 죽더라도 신기술이 들어와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망하고 흥하는 일이나 죽고 사는 문제를 대체로 사람들은 자연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대합니다. 우리의 한국인에게는 냉혹함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일들에게도 그들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선택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문화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 바로 미국적 사고의 특징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좀 봐주겠지 이렇게 막 행동해도 이해해 주겠지 등과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씁니다. 그리고 우기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가장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고 최악의 상태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최악의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고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입니다. 기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순회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더 이상 동명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나라이고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비합리적인 나라이다. 이런 평가를 한국에 대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조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냥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 책임질 가구가 되어 있는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이고 한민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8월 20일 날 그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관계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판단에 기초한 그런 전략적 실책이고 대실책이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기정사실화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래왔듯이 그냥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전혀 배움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도무지 이 정부에는 전략적 사고란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대보 사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잘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가뭄의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주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없는 동북과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한국 없는 한국을 열애로 하는 한국을 제외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첫 조치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과 주일미군의 대폭 강화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군도 고려할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주일미군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북과 지도를 펼쳐놓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을 보시면 한국은 그야말로 변방입니다. 변방. 한국이 협조하면 중국의 코앞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한국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굳이 대규모 병력을 한국에 주둔해야 될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따라서 제2의 엣지선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빼버리고 대만과 베트남과 일본을 연결하는 태평양 인도양 방어선을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전 하에서는 가치가 있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협조하면 미국의 전략적 기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과 주한미군의 철수군이 현실화되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릴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자주 국가가 되었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도 꿈속을 헤매는 이상주의자들과 신년주의자들과 친북주의자들과 친중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입니다.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 없는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하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복속되는, 준복속되는 운명에 차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될 수 없다면 결국 참담한 패배와 복속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될 겁니다. 현실주의자가 될 수 없다면, 몽상주의가 되면, 관념주의자가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면 결국 복속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냉음한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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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